그렇네요. 네. 지금 이제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슬라이스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라이스요? 네. 연습장에서 똑바로 갔는데 필드만 가면 슬라이스가 난대요. 아 많죠. 네. 자 우선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요. 연습장에서는 똑바로 가는 거는 공을 치다 보면은 슬라이스를 안 내려고 뒤에서 더 때리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우선 필드에 나가면 이거죠. 몸이 같이 나간다는 거죠. 공이랑. 공이랑 같이 나가고 이 공을 빨리 보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치게 되니까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어드레스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몸을 딱 기울여 놓고 이 위치에서 나가지 말고 머리를 뒤에 잡아놓고 때리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필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안 돼요. 저희가 필드 가서 아 이렇게 하셔야 하란다 그러면 그게 그 순간은 안 돼요. 연습장은 돼요. 왜냐? 연습장은 연습공이니까 돼요. 근데 필드 나가면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멀리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연습 때처럼. 그래서 필드 가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 팁 하나 드리면은 바로 결과물이 바로 좋아져요. 뭐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요. 공 뒤에 이렇게 놓고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요. 공 뒤에 어드레스를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하지 말고요. 여기다 가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7번 하연 놓는 이 위치에다가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여기다 하냐면요. 여기다 한 상태에서 공이 여기 있다고 상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다고 상상을 하고요. 이 공을 상상의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셔야 돼요.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맞는 순간에 나는 스퀘어로 맞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열려 맞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요. 근데 내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을 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치기 위해서 여기서 스퀘어로 맞히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스퀘어로 만들려고 하지만 열려 있을 거예요. 왜냐? 임팩트 때 항상 열리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윙이 진행이 되면 헤드는 점점점점 닫히게 돼요. 그러면서 스퀘어로 맞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헤드가 이렇게 점점점점 닫혀요. 스윙은 그렇게 돼요. 왜냐? 아크가 그려지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면서 헤드가 살짝 열리게 되고요. 치고 나서 팔로우가 가면서 헤드가 다치게 돼요.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요. 이 가운데 있는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하면요. 이 클럽이 임팩트 존을 지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공까지 딱 갈 때 스퀘어로 맞을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릴리스하는 타이밍이 내가 이 공을 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릴리스를 하려고 시작하는 분들은 이미 릴리스가 되고 나서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안 나요. 근데 이 공에 와서 릴리스를 하려고 하면 이미 열려서 맞고 여기서 릴리스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이거는 뭐 스윙 고치고 그립 바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공의 위치만 상상을 해서 어드레스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공에서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은 사실 없어요. 이 공은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 여기 티가 꽂혀있고 여기 공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을 빼볼게요.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거 보이죠? 그러네요. 드로우가 나네요. 드로우 구질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공을 가운데다 놓고 어드레스를 여기다 해놓고 치면요. 반대로 슬라이스가 나요. 그래서 이 스윙을 할 때 공의 위치 그리고 공이 맞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기다 놓고 공을 치면 여기서 있는 공을 치려고 하면 릴리스하는 타이밍이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안 나는 거예요.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결국에는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딱 상상 속에 가운데 있는 공을 딱 그려놓고 그 가운데 있는 공을 딱 치려고 하면서 이 공이 딱 맞어나가면 바로 구질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좋은 연습 방법이네요. 저도 실제로 했던 방법이거든요. 진짜요? 계속 공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공 왼쪽에 두고 가운데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휘둘렀더니 그렇죠. 다치면서 맞아서 공이 드로우가 걸리더라고요. 네. 드로우가 걸리고 덤비는 게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저 공을 치려고 가요. 많이. 그런데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가요. 그냥 오히려 뒤에 와서 때리죠. 이미지 훈련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없지만 잠깐 이렇게 좀 착각 속에 가운데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라이스 질문인데요. 이 치샷을 할 때 오른발이 빨리 떨어지면 슬라이스가 나고요. 또 오른발을 너무 붙이면 거리가 안 나가신대요. 오른발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좀 궁금하시대요. 이 오른발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몸의 상체 회전이 빨라버리면요. 이 헤드가 이렇게 끌려들어오면서 열려 맞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 몸이 빨리 열리면 사실 오른발만 발만 들린다고 해서는 발만 들린다고 해서는 슬라이스가 안 나요. 그런데 이 발 들면서 상체가 같이 열려버리면요.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헤드가 열려 맞게 돼요. 여기서 다운스윙을 하면서 이 공까지 오는 이 시간. 이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여기서 들어오는 이 시간이 여유가 많아지면요. 이렇게 이 구간이 길면 헤드를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몸이 돌면서 바로 공 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요. 손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안 생겨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한테 이런 레슨을 하잖아요. 오른발을 붙여놓고 치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 원리는요. 사실 오른발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슬라이스가 안 난다기보다요. 얘를 붙여놓으면서 상체 회전을 좀 막게 돼요. 상체 회전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공을 치면요. 이렇게 잘못 쳤는데 왼쪽으로 저렇게 훅이 나요. 그러니까 몸이 안 돌고 헤드만 지나가면 심하게 훅이 나요. 그런데 몸이 빨리 돌면서 헤드가 많이 끌려 내려오면 슬라이스가 나요. 그래서 이 오른 다리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체에 회전하고 상관이 있죠. 그래서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요. 이 오른쪽 어깨를 저는 이 방법을 쓰거든요. 몸이 빨리 열릴 때는 오른쪽 어깨를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 살짝 잡아둔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클럽이랑 다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를 살짝만 잡아놓고 이 어깨를 우측 어깨를 뒤에 잡아놓고 하체는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우측 어깨를 조금만 한 타이밍만 늦춰서 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타이밍만 늦춰서 치면 왼쪽으로 이렇게 드로 구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어깨가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의 회전이 빨라지면 저도 슬라이스가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의 회전이 상체의 회전이 빠르면 슬라이스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측 어깨를 좀 잡아두고 클럽을 이렇게 좀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우측 어깨 딱 두고 연습 스윙도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얘를 뒤에 잡아두고요. 이 어깨가 돌아서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어깨를 좀 뒤에 잡아두고 헤드를 보낸다. 그래서 좋은 연습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건요. 이렇게 체를 딱 잡고요. 오른팔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네요. 그러면 내 몸이 상체가 회전을 안 하면서 이렇게 팔이 가고 클럽이 이렇게 스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좀 해주시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아 좀 이런 느낌으로 체를 좀 보내야 되는구나 하는 감이 좀 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